포드세일즈 서비스 코리아는 27일 대형 세단 투러스의 스포츠 버전인 뉴투러스 SHO, 뉴투러스 슈퍼 하이 아웃풋을 출시하고 본격 시판에 나섰다. 3.5리터급 에코부스트 엔진 GTDI를 탑재한 뉴투러스 SHO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B6 엔진 탑재 세단 중 가장 강력한 최고 출력을 자랑하는 고성능 스포츠 세단이다. 트윈터 부차저의 가솔린 직분사 방식을 결합한 에코부스트 엔진은 최고 출력 370마력 5500pm과 최대 투크 48, 4kg엔 1500pm을 발휘한다. 뉴투러스 SHO의 엔진은 B6 엔진의 영비로 B8 엔진의 고성능 파워를 이끌어내는 점 또한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뉴투러스 SHO는 포크 방지 사륜 구동 시스템과 스포츠 튜닝 등 서스펜츠로 차량의 주행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시켜준다. 뉴투러스 SHO는 고성능 스포츠 세단에 걸맞는 20인치 휠과 트윈 크롬 머플러, 스포츠카에 주로 사용하는 알칸타라 버킷 시트가 적용됐다. 여기에 블랙페인트 브레이크 캘리퍼와 카본 마감 실내, 알루미늄 커버 페달, 인스트루먼트 패널 등으로 스포티하고 독청적인 실내외 스타일을 연출한다. 정재인 코드 코리아 대표는 뉴투러스 SHO는 세단이 지닌 활용성과 스포츠 세단의 퍼포먼스를 동시에 누리고 싶은 분들께 가장 적합한 세달라고 말했다. 정대표는 이와 함께 5천만원대 세단 중 최고의 출력과 사륜구동의 성능, 스포티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즐길 수 있는 뉴투러스 SHO는 코드의 또 하나의 인기 모델로 자리매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투러스 SHO의 국내 판매 가격은 5,240만원이다. 코드 코리아는 출시 기념으로 선착순 100명 고객에게 팬들 리미티드 에디션과 마이클 코어슨 악려 성블레스 세트를 제공한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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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의 연oughs